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AI가 단박에 영상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AI한테 영상 분석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왜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1분, 2분 안에 전부 다 해부해 가지고 자연으로 문자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이 대형 영상 언어모델 비디오 파운데이션 랭기지 모델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로봇과 같은 분의 결정적 기회를 할 걸로 보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번 차원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오픈 AI사가 여러분들 방아쇠를 담긴 것이 바로 대형 언어모델입니다. 라지 랭기지 모델인 겁니다. 이거는 주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텍스트,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돼 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한 모델이 뭔가 하니까 라지 비전 모델입니다. 대형 비전 모델. 여러분 이거는 문자 메시지도 입력되지만 또 뭐가 입력됩니까? 이미지, 사진이 자료로 입력되어 만들어진 기초 모델인 겁니다. 이렇게 진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라지 멀티 모델 모델인 겁니다. 여기에 입력되는 것은 문자, 이미지, 오디오 자료까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번호 뭔가 하니까 비디오 랭기지 모델인 겁니다. 대형 영상 언어모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디오 파운데이션 랭기지 모델인 겁니다. 여러분들 맨 위에부터 계속 여러분들 기초 모델 기술이 진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은 3차원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공간 개념이 도입된 문자,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가 여러분 다 들어가게 만들어진 모델이 라지 월드 모델입니다. 대규모 3개 모델이 등장하는 겁니다. 대규모 3개 모델이. 이게 여러분들 최종적인 결과물인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시대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 VLM 대형 영상 언어모델 분야에서 한국 업체가 굉장히 여러분들 두각을 나타내네요. 이게 12랩스 최고 기술 경영자 영상 언어모델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AI 로보틱스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문자만 가지면 안 되고 오디오만 가지면 안 되고 이미지만 가지면 안 되고 영상까지 이런 입력이 돼야 로봇이 공간 개념을 완전히 파악한다는 것. 여러분들 어제인가 거제 방송에서 제가 에이전틱 이런 AI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영화 60초 편에 달한 데이터가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언어모델이 이들 활용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그 진화된 모델이 여러분 뭡니까? 바로 영화 60편 이런 입력이 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게 되죠? VLM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디오 랭기지 모델 비디오 파운데이션 랭기지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하면서 학습을 해가면서 과거 정보들이 계속 이렇게 조합되어 가요. 여러분들 더 사태를 보는 그런 시각이나 이런 부분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정확해지고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참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LLM에서 LVM으로 LVM에서 LMM으로 LMM에서 VLM으로 VLM에서 LWM으로 VLM하고 LWM은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좀 더 진보된 것이 LWM으로 볼 수 있겠죠. 대규모 세계 모델 여기 로지 P님께서 한국에서 이만큼 미국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악이 융성하는 시대지만 사실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은 있는 거죠. 여기 보시죠. 이 12랩스가 지금 개발 중인 VLFM 비디오 랭기지 파운데이션 모델 대형 언어 모델과 VLM에 의한 최첨단 모델이자 이게 비전 랭기지 모델에 의한 최첨단 모델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최고봉인 겁니다. AI가 혁신적인 성능과 응용력의 발전을 보인 것은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LLM 때문입니다. 문자 정보를 입력해 가지고 AI를 훈련시켜서 문자로 묻게 되면 답을 하는 것이 LLM 대규모 언어 모델 라지 랭기지 모델입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정보를 추가하게 되면 바로 비전 랭기지 모델이 생기는 겁니다. VLM 여기에 여러분들 이미지 정보 여기에다가 시각적인 정보 문자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비디오 랭기지 모델이 생긴 겁니다. 비디오 랭기지 모델은 이미지를 하나 제시하고 여기 여러분들 이게 VLM은 비전 랭기지 모델입니다. 여기는 투입되는 정보가 문자하고 오디오하고 이미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영상은 아직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상까지 포함되는 여러분들 영상까지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 기초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여기 VLFM 비디오 랭기지 파운데이션 모델 되는 거죠. 이때 이미지를 넘어 영상까지 이해하고 자연으로 설명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이해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실방송할 때 남 박사님 여러분들 미국 정치에 정통한 남 박사님 유튜브 영상을 AI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분석하라고. 그 AI가 분석하는 것이 영상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자 이분들이 지금 거의 세계 톱 수준의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모양이냐. 대형 영상 언어모델을. 영상 언어모델 이미지 이해형적인 비전 언어모델의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영상의 앞뒤 맥락과 오디오 데이터까지 이해하는 모델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사과하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것은 로보틱스와 바로 연결됩니다. 로보틱스가 제대로 활동을 알리게 되면 영상 언어모델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LLM 문자 입력해서 AI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비전 랭기지 모델 문자 그리고 이미지 사진 정보 VLM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상 언어모델 비디오 랭기지 파운데이션 모델 문자 이미지 오디오 영상이 전부가 입력되어 있으면 기초 모델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영상 이에 인공지능 전문 12랩스는 세계적인 AI 스타트업을 꼽을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곳이다. 국내보다 미국에서 더 유명하다. 미식축구리그에서는 여러분들 미식축구를 찍은 동영상 자료가 2시간 뿐이면 그 2시간 가운데서 A선수가 여러분들 활동한 부분만 다 순식간에 뽑아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앞선 기업이네요. 이 회사에서 지난 11월에 대형 영상 언어모델 비디오 랭기지 파운데이션 모델 페가수스를 공개했다. 가장 여러분들 톱 수준이 뭐 아닙니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참 똑똑하네요. 이제 멀티모달을 넘어서 차세대 AI의 최고봉이 지금 여러분들 이 AI 업계에서 최고봉이 바로 라지 랭기지 모델 대형 언어모델에서 비전 언어모델 영상 언어모델 마지막에 이런 가는 게 뭔가 아닐까 LWM 랭기지 월드모델 대형 세계 모델까지 가는 거죠. 대형 세계 모델도 훈련시킬 때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고도화 중인 비디오 랭기지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형 언어모델과 비전 언어모델에 이어서 최첨단 모델이자 향후 나아갈 방향이다. 영상은 멈춰있는 사진과 달리 앞뒤 장면과 맥락 오디오 정보까지 포함한 복잡한 행태고 당연히 비디오 랭기지 파운데이션 모델 대규모 영상 모델은 비전 랭기지 모델보다도 고차원 작업을 수행한다. VLM에는 문자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나 미디어 업계 수요가 많은데 특정 배우가 등장하는 장면만 뽑아서 분류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비유를 재미있게 했네요. 기초 모델을 훈련할 때 여러분들 이미지 자료만 들어간 비전 랭기지 모델보다도 훨씬 더 영상까지 들어간 것이 비디오 랭기지 파운데이션 모델이 더 유식하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가 든 사람이 더 지혜로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그래서 대형 비디오 모델을 이해하는 것은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앞뒤 장면을 모두 파악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여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모델하고 LWM, 세계 언어모델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활용성이 높은 부분이 로보틱스가 VLFM의 영상 언어 액션 모델로 지나가게 되면 기초 모델에서 액션 모델로 지나가게 되면 로봇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매일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로봇은 그냥 명령하면 출력하는 수준인데 이제 영상 언어모델을 탑재하게 되게 되면 계획 세우고 본인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쪽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겁니다. 로봇이 영상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람이 눈과 사고 능력을 담은 모델을 로봇이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 학습을 최소화해서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휴머노이드 같은 AI 최종 진화 형태로 갈 수가 있다. 아주 숨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네요. 대형 영상 언어모델 대형 영상 언어모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러분들 2022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규모 언어모델이 이렇게 진화를 해온 겁니다. 중요한 특징은 입력되는 정보가 다른 겁니다. 문자만 넣는 것 대형 언어모델 문자에다 이미지를 합친 것 넣는 입력 데이터를 넣으면 대형 비전 모델 거기다 여러분들 오디오까지 집어넣으면 문자 이미지 오디오 대형 멀티 모델 모델 그 다음 거기다 영상까지 들어가게 되면 비전 비디오 랭기지 모델 대형 영상 언어모델 그게 여러분들 가장 고도화되게 되면 랭기지 월드 모델 세계 모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이 두 가지는 3차원 공간 개념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여러분들 AI 기반 로봇에 결정적인 기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횡불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